자, 그 다음 질문 같이 한번 봅니다. 자, one characteristic of critical thinker is control of one's mental activity. 자, 한 특징은 자, 무엇에? critical thinker들의 한 특징은 자, 자신의, 이럴 때 ones는 자신의 라고 해석을 해주죠. 자, 자기 자신의 라는 뜻이에요. 자, 자신의 정신적 활동에 대한 통제입니다. 정신적 활동을 뭐라 불러요?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이야. 어, 정신적 활동,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critical thinker라는 단어 자, critical 이거는 비난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criticize지 자, critical은 비평적인 이라고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비평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영어에서 critical, 이제 생각, 중요한 이라는 의미 말고 비평에 라는 의미의 그 critical 자, 이 말은 굉장히 그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거나 책에서 무언가를 읽는 거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 방향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하는 거를 critical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critical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 개념이다. 그래서 쌤이 미국에서 대학 때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전혀 언급도 안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자,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우던 게 있었었는데 물론 별로 배운 건 없어. 미국 학교는 가르쳐주는 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배우는 건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미국 학교 그 개념들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제 능력을 길러주는 거지. 아니 뭐 그건 뭐 미국 학교 얘기고 자, 하여튼 그 배울 때 이 critical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인간이라면 마땅히 정도로 좋은 그 개념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critical thinker들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한 특성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제래요. 자, 이 사람은 once observed that 자, 여기서 observe라는 표현은 관찰하다도 아니고, 관찰하다도 아니고, 어떤 법을 준수하다도 아니고, 말하다 라고 해석하는 observe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과거에 한 번은 대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more of our times than most of us care to admit 자, 이 대절 이하를 좀 보면 먼저 그 수거부터 자, care to 부정사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전체 다투 아니에요.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like to, want to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뭐뭐 하기를 원하다. 자, 그러니까 자, 대절 1번이라 그러면 자, more of our time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이 자, 그런데 지금 time을 갖다가 단수로 잡아주고 있죠? 자, more of time 이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죠? 어 우리의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이 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뒤에 단수가 오면 요거는 단수 취급 들어가야 되겠죠? 복수가 오면 복수 취급이지만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자, more of our time 더 많은 우리의 시간들이 자, 근데 뭐보다? then most of us care to admit 자, 대부분의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이 자, 여기 단수기 때문에 이즈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쓰여집니다. 여기 꼭 ing 와야 되죠? 이건 spend 시간 ing를 수동으로 바꾼 거니까 여기 꼭 ing 와야 돼요. 자, 그래서 트리포 게으름불이다 자, 게으름 with mental picture random recollection pleasant but unfounded hope 자, 여기 unfounded hope 하면은 근거 없는 희망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그림과 그러니까 정신적 그림이 뭐야? 공상이란 얘기에요. 공상 상상 그래서 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랜덤 그냥 무작위적인 recollection 옛 생각 recall 한다는 얘기에요. 자, 그냥 무작위적인 옛 생각 옛날의 생각들 그리고 유쾌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 그리고 fleeting half developed impression 자, 휙 슥쳐가는 절반쯤 절반쯤 만들어진 인상 그러니까 뭐 명확한 인상도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인상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로 요런 것들로 게으름을 부리면서 더 더 많은 우리의 시간들이 쓰여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는데 뭐 with 이하가 길어서 뭐 복잡한 거지 그리고 여기 spend 시간 ing를 시간 시간을 목적어를 오게 된 주어자리로 보내는 수동으로 바꾼 거 그래서 여기는 꼭 ing 와야 돼요. tripling 자, 게으름을 부리면서 그래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시간 is spent ing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뭐 하면 시간이 뭐뭐 하면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하든 시간이 뭐뭐 하면서 쓰여지다. 자, 근데 good thinkers are no exception. 근데 훌륭한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 예외가 아닙니다. exception 하면 예외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래요. 그러나 they have learned better than poor thinkers.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 더 잘 배워왔습니다. 뭐를요? 여기가 목적이에요. 자, how to stop that 이거는 지시 형용사 그래서 search 지시 형용사예요. 그러한 자, 아니면 그냥 그 자, 그러한 캐주얼 무심결에 자, 그 다음에 semi-conscious 그 다음에 그 반의식적인 그랬는데 그냥 어려우면 무의식에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심결에 그리고 semi-conscious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drift of image 어떤 이미지들의 흐름을 흐름을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를 더 잘 배워왔습니다. when they wish 그들이 원할 때 and how to fix their mind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킬지를 하나의 특정한 문제에 이럴 때 fix는 고치다가 아니라 고정시키다. 자, 그리고 examine it carefully 그것을 조심스럽게 즉 carefully 하면 이럴 때는 세밀히 세밀히 검사하고 자, 여기 또 li 부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이그제미는 삼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아니에요. 삼형식 동사 자, 그것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검사하고 and form a judgmen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form a judgment 하면 판단을 내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판단을 형성하다니까 판단을 내리다. 이거를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 런 동사예요. 그래서 자, 그들 여기서의 그들은 당연히 good thinker 어우 길다 보니까 또 헷갈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래서 good thinker들은 생각들을 잘한 사람 그러니까 critical thinker들 이 사람들은 자, poor thinker보다는 더 잘 배웠습니다. 뭐를 자,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의식하지도 않는데 의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드는 잡생각 우리나라 말에서는 잡생각이라고 그러지 잡생각 이렇게 해서 잡생각이라고 합시다. 잡생각 잡생각을 어떻게 멈추고 자신들이 그들이 원할 때 그냥 이런 잡생각이 드는 건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냥 생각들이 머리에 계속 들어온다고 하지만 원할 때는 이걸 멈추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는지를 고정시키는 것 그리고 그거에만 여기에서는 it은 앞쪽에 있는 그 구체적인 일 specific matter가 되겠죠. 요것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요런 거를 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they have learned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뭘요? how to take charge up 자, take charge up 하면은 앞쪽에 나왔던 컨트롤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통제할지 아까 멘탈 액티빌이 생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to use their mind actively as well as passively 그래서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자, as well as 뭐뭐 뿐만 아니라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얻은 그들의 마음을 how to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사용해야 할지를 배워왔습니다. 여기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욕이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사용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배우는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은 뭐 가만히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머릿속에 잡생각이 자신은 절대 안 뜬다. 이럴 사람은 없어.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머릿속에 계속 잡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저께 뭐 했었었는데 재밌었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앉아있어도 그런 생각들은 다 뜨는 거야. 하지만 크리티컬 싱커들 자 여기서 긍정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까놓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 그러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다른 잡생각들이 어 송중기가 잘생겼네 어 이런 잡생각 이런 잡생각들 어 스티브 쌤이 잘생겼네 하는 이런 잡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를 딱 멈춰버리는 거야. 딱 멈춰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딱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구체적인 일이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한 구체적인 일 그것에 대해서만 자꾸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 내리고 판단된다는 얘기는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뭐 판단 공부하면서 판단이라는 얘기는 내가 아는 거네 모르는 거네 그러면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네 뭐 이거는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 굳이 또 별도로 적을 필요는 없겠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자신이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컨센츄레이션 집중 집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컨센츄레이션이라는 단어 한 번 또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컨센츄레이션 집중 그래서 크리티컬 싱커들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집중을 잘한다 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자꾸 딴 생각 들어오게 하지 않고 자